연예인 같은 손기 두고 생긴 손가락 빼고 머리 파도 돌리고 발사 이렇게 손기 손가락 빼야 돼요 실내고 저 욕심 덜도 안 부리고 너도 안 부리고 부정 그런 브랜드? 이렇게 이렇게 쏟아진 척하잖아요. 그래서 내 내용 맞추려고 하니까 이 척이 안 나왔네요. 오른팔 뒤에서 내 왼팔로 같이 쭉 걸리는 척하잖아요. 아니면 위험한 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하신다면 이렇게 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저러면 몸이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턱 끼치고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조금 알겠는데 나중에 이제 할 때 잘해. 할 때 못하면 말척방이니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두고 봐. 수강인보다 잘하겠어요. 우리 진짜 잘하겠죠? 아하아 아니, 다시 저거 하지 마세요. 아아아아 5가派 대역 5가派 대역 1군 ه guitar 1개 5 custo 5가派 대역 3가派 purchase 네옹! 닥치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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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 beings! 닥치의 부릅니다. 빅맥치예요. 솔직히 진짜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출전이다 보니까 아까 연습하는데 연습했던 것만큼 잘 안나와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민이가 지금 눈에 올랐거든요. 연습하는데 지금 펜을 두 개를 쌌습니다. 지민이만 믿고 가려고요. 야 그래야? 아 그건가요? 네네. 연습하는 거 보셨나요? 네네. 직접 봤습니다. 아 에디웨이 지민을 또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에이스네요. 에이스. 네. 지난 대회 때요. 연습 때만큼 신속 반응을 못해가지고 둘까지 참 아쉬웠거든요. 이번엔 아마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백색헛과 당탕 끄는 다음은 슈가 씨 나왔고요. 자 슈가. 자 슈가의 실력이 처음으로 오픈이 됩니다. 아 좋아요. 6점이다. 6점. 마지막에 쏘고 나서 좀 울리는 표정이. 네. 다시요. 그치. 방탄소년단은 여행을 소유당하겠다고 해서 팀들끼리의 팀의 안에서 꼽았다고 합니다. 공파이. 너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잠시 후에 유저보이거든요. 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서 저희 팀 나와야 됩니다. 미스. 셀프 어디요? 자, 비트 끝장님들 맞춘 거 같습니다 저는 저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튜토라 두 번째 셀프입니다 네 손을 돌리기 시작하네요 굉장히 느끼고 하는데요 빵점입니다 살짝 돌렸어요 자, 오신 게스탄 평소는 바로 취민 앤과 세민이요 네 씩 씩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 호퍼입니다 셀프는 여기니까 준비합니다 네 아 귀여워요 너무 크다네요 세컨드 최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첨을 쌓고요 음트 슬퍼 음트 슬퍼 슬퍼 음트 슬퍼 초록색이 보이면 뭐라고 그러지 조준 근데 조준은 어떻게 해요? 조준은 오른쪽 눈으로 이거로 맞추는 거예요 셋 벗기고 이리에 붙이세요 이리에 붙이세요 됐어요 살짝 돌리고 복근 기단 둘 팔꿈치 돌려서 셋 고정 고정 발사 아 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네 형 이거 붙여야죠 조준 발사 오! 괜찮네 팔꿈치 발이요? 이 길이 옆으로 맞구나 셋 야 안 맞는다 어떡하냐 어딜 갔어? 보통 안경 벗으면 더 못하더라고 어떻게 하지? 내가 들을 때 간대? 형 우리 지금 어 어 말해보자고 아니 내 말이니까 잘해보자고 하나 맞춰서 또 해도 돼요? 여기 노랭이만 맞춰보자 여긴 잘하고 있어요 둘 둘 맞춰서 셋 쭉 심플면서 입 붙이고 올려주세요 됐어요 발사 야 내가 노란색 맞았다 노란색 노란색 맞았다 네 노란색 맞았다 윤경보다 못하고 싶진 않다 윤경보다 잘해 윤경보다 잘해 지금 우리가 약간 프로페셜한 모습 보여주려고 자 이제부터 진짜야 진지하게 하자 제발 한 번 보셨죠? 날렸죠 위로 네? 위로 날렸죠? 아니 90m 맞추려고 아니 안 웃으려고 해도 쟤이 반역도 못 맞추면 너 나 잘해 어떻게 해 아니 90m 맞추려고 그랬어 90m 뒤에 있는 거 아 진짜 저 뒤에 있는 거 거기에 호가 세트 맞추게 생겼어요 아 진짜 못하는 거 사랑만 맞추면 다 아닌데 내가 이 형보다 잘할 것 같아 나와봐 아 진짜 아 웃지 마자 아니 안 돼요 저건 너무 뭐여튼 또 10초 맞았는데요? 저 이상해요 선수 해야 되나? 아 가자 네 문제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까 되게 잘했는데 나 노란색 아니면 들어갔는데 지금 다 노란색 넣고 있어요 그래요? 응 진짜 감이 왔어 어떡해 갑자기 감 왔어 뭐 특별히 실수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막 배우고 아 야골 여기 많이 꽂혀다니깐 욕이 진짜 안 빠진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한 판 붙고 딱 갑시다 하나 둘 셋 형 저랑 내기 못하겠죠? 응? 내기 못하겠죠? 지금 진지해졌어 어 뭐 뭐든 내기합시다 그냥 아휴 자존심을 걸고 합시다 어디 맞췄어요? 텐 텐 아휴 자 5점이죠 검은색 5점입니까?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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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에요? 그럼 25점인가요? 네 9점만 3개 맞춰도 이기는 거네 네 27 7만 따로 26 2시에 쏟네요 파랑한데요?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에요 7 7 19 19요? 3점 돌리고 발달 아 망했네 아이 좋네 7 7 7 7 7 7 7 8 7 7 8 9 9 3점 전 써요? 네 잘 해야죠 잘 할 겁니다 하 하 이렇게 화가 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취미를 하나 만들려고 아 나 어이가 없어 글쎄 아니 근데 현장에는 다르니까 또 처음만 보고 아 모르겠네 현장에서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기대는 안 하고 한다는 데 의의를 들어야죠 어이 قال 3 5 3 5